오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간장에게 은혜와 극류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많은 돌발사고가 많고 세상은 가시와 엉겅키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이 없게 되면 우리는 상경의 합리화 그리고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마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적혀있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 신분의 정체성과 이 사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요약임 즉위 3년에 1차 1차 2차 3차 포로 때는 완전히 이제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에 먹히는 3차의 부문인데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1차 때 요약임 즉위 3년에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간의 부분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할 때 첫 번째로 잡아가는 게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예요. 그것도요. 띨띠한 자가 아닌 청명하고 이미 기본 학문을 다 끝내고 삶의 규모를 갖춘 딱 17, 16 우리가요. 중3, 고1의 우리 후대들을 딱 잡아갑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며 살아남을까 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신의 가치관과 미래를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대에 잡혀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저도 반을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살아야 할 시간보다 산 시간이 더 많아요. 내가 살아야 할 시간이 더 짧습니다. 이 후대에 대한 부분인데 1차 때 왕궁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냥 기능직을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왕궁의 인재정책은 바벨론의 인재정책은 지금 이 시대의 인재정책과 똑같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부분은 이 시대가 또 다른 바벨론의 영적인 바벨론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주의 종이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우리는 함께 가는 동력자가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딱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1대1로 움직이지 않고 또 교회의 이 건축의 응답과 성교의 응답이 없으면 1대1이에요. 그래서 마음 판 깨집니다. 오늘 다니엘 한 명만 잡아간 게 아니라 그 똑똑한 자 중에 이 친구들과 함께 잡혀갔는데 그냥 세상의 항목만 똑똑한 자를 잡아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잡혀간 1차, 2차, 3차의 부분에는 그냥 너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힘이 세워서 이 남유다가 잡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허락된 겁니다. 허락된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고 예레미야가 예언했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 남유다 사람은 듣지 않았어요. 그 앞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다 먹혔고 남유다가 남은 부분이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에게 제사 지내고 하나님 보는 앞에서 그들이 정말 죄를 범했거든요. 이미 예배는 끝났고 성전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시대에 예배는 아예 무너졌고요. 성전이 우상의 터가 됐습니다. 점점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되지 않고 우리들 중심의 예배가 될 때는 이미 공연의 예배 장소가 공연 장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불신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대지 1은 하나님 앞에 선 다니엘입니다. 소대지 2는 뭐냐 바벨론 왕궁에서 뜻을 실행하는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응답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은 뜻을 세우고 결단을 하고 작심을 하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는 무수한 결단 증후군에 걸려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은혜로 끝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또 부신자처럼 살아가는 반복된 인생의 부분인데 오늘 예배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뜻을 정한 이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인생의 뜻을 정할 것인가 지금 이 다니엘은 그 순간의 부분을 모면하기 위한 단기의 결단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16, 17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바벨론의 기한은 70년입니다. 70년의 기한이 끝나고 수룩바벨이 1차로 보로 기한이 될 때 이 다니엘은 살아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87 그리고 90살 정도까지 살아있었다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 바사왕국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다니엘의 뜻은 1년의 뜻이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흐르는 시간별 속에 단기의 또 다니엘의 뜻을 정하는 시간이 될 거지만 지금 이 인생의 시간별은 자기가 부모도 떠났고 나라도 망했고 나중에 마지막 임금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처참히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례로 잡히가는 마지막 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뜻을 정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함께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왕국이 세 번을 바뀌어도 다니엘은 거기에 종이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의 응답을 오늘 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내 인생을 근거로 한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이 시기의 결단을 요구하시는지 사람마다 또 다르겠지만 정말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의 결단과 정말 믿음의 우리의 실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소대지리의 또 작은 부분은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장세기 3장에 세상은 포로예요. 재와 사망의 법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지만 우리가 이 법을 가지고 세상의 재와 사망의 법 아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가 다니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냥 순간의 어떤 개인적인 인간의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정한 부분은 원약적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원약적 결단이고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없게 되면 나의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그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지만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고 우리가 또 본단 건축을 할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사무엘 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과 인생의 건축과 성교의 건축과 후대의 건축의 응답을 나에게 내 인생의 뜻을 정하고 성교와 후대를 위해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멋있는 건축의 뜻을 정하는 거죠. 우리가 본단 건축이 끝난 이후에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 속에 내가 내게 준 이 전문성의 응답과 내 손에 준 이 부분은 내가 복음과 제자를 위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전문성을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뜻을 정하는 작은 결단의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포로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포로로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이거는요 중요한 선택의 부분이고 따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는 각자가 받는 응답입니다. 여기에 우리 바벨론의 인재정책을 보게 되면 정말 무섭죠. 이스라엘 자선 중에 왕족과 기족 중에서 뽑으래요. 왕족과 기족은요 규모가 다릅니다. 훈련이 다릅니다. 우리 영국의 왕족들은요 아예 태어나자마자 훈련이 다르잖아요. 그들은 금수조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왕가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기본 학문은 끝났어요. 모든 지혜를요 통찰한대요 통찰력. 지식에 동달했대요. 그리고 학문에 익숙하여서 왕궁에 설 만한 자를 뽑는 거예요. 왕궁에 왕의 하수인으로 3년을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음식을 먹으면 게임 아이웃입니다. 충성된 바벨론 왕의 수화가 되죠. 그래서 그 수화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주인을 죽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인들에게 왕장을 딱 채워줬을 때요. 주인들을 다 죽였어요. 왕장의 이 힘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내가 왕족의 내가 직분의 기족의 응답이 있어야죠. 우리 그런 정체성이 없게 되면 찌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찌질한 거 알아요? 찌질하는 거?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을 영접을 시켰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물어보겠대요. 왜 교회에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를 믿는데 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찌질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신분은 바뀌었는데 내 삶이 안 바뀌는 거지. 그 불신자의 사고 체계 그대로 내 성질 그대로 내 이익관계 그대로 그러니까 그랬어요. 더럽게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바라봐야지 예수를 믿는 불신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고 나가야지 그래야 나도 그 사람처럼 똑같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승화된 멋있는 하나님의 동력자이고요. 우리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이 욱한 건 있겠죠. 그런데 뭐냐. 본질적으로 본인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내가 전도를 한 명도 안 한 게 아니라 전도를 막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당도 전도를 하는데. 저희 엄마를 무당이 전도했어요. 저 이름을 이제 사주를 내지 말래요. 예수 믿고 사주가 안 나온다고. 얘는 예수를 믿고 사주가 안 나온다고. 무당이 전도했어요. 저희 엄마가 제 이름을 절에서 뺐어요. 그 무당이 말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5인 3인 1조 또 이렇게 전도 속에 우리가 교회와 우리가 또 장기결석자 우리 이렇게 또 애를 쓰고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이 변화되기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이세 또 오늘 다니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요. 이 갈대야 학문을 배우게 했는데 이 갈대야 학문의 배경이 뭐냐. 이 다신을 섬기는 우상이에요. 그들은 이 다신 승배와 점성술 그리고 점술로 이 배경이 깔린 교육이요. 이 바벨론 교육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언어를 못 쓰겠잖아요. 이름을 오늘 베드사살 다 바뀌었어요. 사드랑베색 아벤누고가요. 이게 유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은 이름이잖아요. 나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이 갈대야 언어를 쓰게 하는 것은 이미 민족 말살 정책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이름을 못 쓰겠잖아요. 그거는 뭐냐. 곧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언어를 쓰지 못하고 내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은 정체성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심어주잖아요. 네가 누구냐는 거야. 네가 누구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제가 더 느끼는 게 뭐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의 길을 가게 했고 우리가 건축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교 안에서 성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한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장의 이자입니다. 세상의 기법은 10진법이에요. 10진법이에요. 1 더하기 2는 2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2진법이에요. 1 더하기 2는 무한대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정책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임신만 하면 태교 여행을 가. 태교 여행 어디로 가는지 아는 우상 덩어리 제주도로 가요. 대중에서부터 뉘에이지 음악을 지금은 기독교 음악 거의 없습니다. 말썽과 기도가 최고의 태교입니다. 더 이상 무슨 태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한양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찬양이 최고의 태교죠. 이 시대에 갈대와 어를 시키느라고 어릴 때부터 한글을 땡으면서부터 영어를 시키잖아요. 성경 가회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주는 가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우리가 젊은 엄마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결단이 있어야 되고 지금 중고등학교 자녀들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 먹히지 않게 먼저 부모가 기도하면서 키울 것인지 이 다니엘과 제 친구들은요 이미 요시아 왕 때 그 요시아 왕이 성전을 성전을 새롭게 세우고 말씀 운동을 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실기화를 통해서 발견해가지고요 온 백성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10년 넘게 그때 자란 자들이 이 키즈들이에요. 요시아 키즈들이에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이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가 이 유다가 왜 망했냐 왜 망했냐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배를 깡그리 우상의 앞에 바친 그것 때문에 내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우상에게 전한 음식을 먹겠냐는 거예요. 내 몸을 더럽히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는데 다니엘의 뜻은요 인간적인 우리의 어떤 그래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요시아의 키즈들이에요. 우리 정말 랩놈트 운동해야 돼요. 말씀을 껴야 돼요.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가요 언어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율법책을 익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통곡을 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불러서 이 요시아가 그걸 듣고 해결하고 성전 수리와 함께 말씀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시아 왕을 기뻐해서 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요시아를 먼저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이 되어야 되고 중직자가 되어야 되고 풍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본문 읽어야 됩니다. 본문 하나님 앞에 우리 빌리포서가 다 끝났잖아요. 강단에서 단위 목사님이 사장까지 다 읽으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는 빌리포서 사장 다 읽어야 됩니다. 성교회 응답 중에 빌리포 교회 같이 정말 바울과 함께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시아 왕으로부터 확고한 언약 교육을 받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풀목불 가운데서 한 명도 배신 때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앞에 저란 그 바벨론 왕이 내린 하사한 그 보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와 언어와 이름은 바뀌지만 우상 앞에 저란 걸 먹지 않는 구별된 이 말씀 앞에 서는 다니엘과 우리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 시대의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오하고 영어 잘하는 게 기쁩니까? 하나님 언어를 모르는 게 슬픈 거죠. 영어를 잘하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요. 원어민 영어 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럼 미국 가서 살면 되지. 언어면 영어 못해도 됩니다. 영어는 해야 되지만 돈 들이고 시간 들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느예미아가 끝났잖아요. 13장이 뭔지 알아요? 유다 백성의 자녀들이 유다어를 몰라요. 유다어를 이방여자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이방여자가 되면 되겠어요? 영어 잘하면 할렐루야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뜻을 정하고 내가 평생의 뜻을 정할 것인가 청년의 때를 정할 것인가 내가 노년의 때를 정할 것인가 정말 멋있는 이 다니엘의 이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바벨론 왕궁에서 실제적으로 이 뜻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황간장에게 나는 왕이 내린 이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우리는 성전이잖아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더럽혀졌어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물러뜨렸어요. 이 말씀을 받은 다니엘이 우리의 성전 자신을 하나 있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하나 있게 드리는 우리 멋있는 중지자가 되시고 우리 정말 지사님이 되시고 후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 같지만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쓸 수 있는 정말 멋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굴 보냈고 저를 보내소서 우리가 또 이사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노라고 율법에 금한 음식들을 그들이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승배로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버린 그들을 그 사실을 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남의 나라 이 나라 와서까지도 자기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17이에요. 27이 아니고 37이 아니고 저처럼 57이 아니고 한 살이 요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몇 살로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식으로 하면 제자리 걸음이고 한국식으로 하면 올라가는 건데 16, 17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20살을 넘기 전에 나의 하나님으로 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되게 우리 오늘 뭐냐 내 자신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내가 먼저 요시아 왕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들이 다니엘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로 먼저 다니엘이요 1년의 말씀을 가지고 이 응답을 받은 게 아니에요 10년의 말씀을 깔은 겁니다. 저 또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내 인생의 뜻을 정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다니엘서에요 의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부분에 제가 제사 음식을 끊게 되었어요. 우리 가문에 종가집에 한 달의 제사가 두세 세 개 들었어요. 제가 이 제사 음식을 끊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 제사상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3년을 두 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부분이 배우자의 기도였어요. 내게 믿는 배우자를 주시면 내가 전도와 성교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 전하는 교회 성교하는 교회를 주면 내 인생의 반을 드리고 내 자녀를 이 교회에서 키우겠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갈 때는 또 하나님께 임용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론의 말씀에 담대히 담대히 믿음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으며 죽으리라는 에스도의 부분은 그냥 내 하나의 결단이 아니었어요. 온 유다 백성의 기도 속에 하나님 보자가 움직이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에스도의 지혜로 옮겨지게 되잖아요. 중보 기도의 응답과 내게 모르드계의 동력자의 응답과 하나님 우리 팀의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 2절이죠. 야거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후대를 위하여 내 자녀를 넘어서 하나님의 후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멋있는 다니엘의 결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